포구가 오늘 포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골프 치러요 오늘 저희 2인 노켓이 또 국내 골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데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가 오네요 요즘 골프만 치러 온 비 와 날씨 어떻게 된 거야 날씨요 날씨요정 어디 갔어? 와 거짓말같이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맑은지는 않지만요 비가 그쳤어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1시간쯤 왔는데요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빅토리아 골프클럽입니다 여기도 주말에 2인 노켓이 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는 2인 노켓이가 가능한 골프장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골프클럽은 나인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여기도 전타임 노켓이 골프장입니다 주중 주말 모두 2인 노켓이가 가능한데요 2인 라운드 예약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클럽하우스 식사 메뉴 가격이 참 착하네요 여기 식사도 맛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요즘에 2인 노켓이가 되는 일본같이 골프장들을 좀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빅토리아 골프클럽 네 여주에 있는 거 서울에서 오니까 2시간 좀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 또 비가 왔다가 날이 해가 나네요 덥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2인 노켓이 가능한 골프장들 지금 탐방 중입니다 네 여기도 한번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나인홀 두 번 네 나인홀 두 번 네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오후 2시 티오프로 18호를 예약했고요 저희 앞팀이 4인 플레이셨는데 골프장에서 앞팀의 양해를 구하고 2인 플레이인 저희 팀을 먼저 출발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팀이 저희 울트라 라이프 구독자이시더라고요 굿샷 저희를 알아보시고 덕분에 도쿄 나리타 골프여행 잘 다녀오셨다며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 골프장이라 매트가 있네요 불편하네요 네 오 굿샷 네 뻥커 방향 빅토리아 골프클럽 인터넷 예약은 3인 4인 플레이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갔어요 다 갔어 네 오늘도 저희의 내기는 계속됩니다 인터넷 예약으로 2인 플레이 가능한 새벽 나인홀티는 몇개 안되고 인기도 많아서 오픈하자마자 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스 파 진짜 툭 치니까 들어가네 와 축하드립니다 1번을 이기셨네요 재미있는게 써있어요 다른건 다 괜찮은데 108타 이상 치는 고객님 퇴장룰 근데 여기 골프장 나인홀 모두 매트 티샷이에요 정말 한국 골프장 이럴 수 밖에 없는건가요? 여기에 또 파스리 홀에 쇼티가 예쁘게 꽂혀있습니다 거의 그랜드 피지엔급인데? 그랜드야 여기? 어 여긴 빅토리아 저희 매트 너무 불편해서 저희 티박스 밖에서 플레이한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약간 뒤딱 맞았어요 그린 관리상태는 좋았는데 비오노라서 그런지 그린 스피드는 느렸습니다 오 파틴 좋아 골프장 페어웨이는 넓고 관리상태도 좋고 탁 트인 개방감도 좋았습니다 코스 괜찮죠? 굿샷 2인플레이 북킹은 하루전에 자녀티에 한해서 전화로만 북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음날 자녀티가 있으면 전화로 전타임 2인플레이 예약이 가능해서 번개골프 가기 좋더라구요 어디가요? 8월 18월 그린피는 주중 9만원부터 주말 15만원까지 있구요 여기도 매월 그린피를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니 확인하시고 북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네요 나이스 2인 3인플레이는 1인당 2만원씩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공이 안굴러 2인 3인 2인 3인 4인 2인 3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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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입니다 나이스 파 아니요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파이브는 봐주는거 없습니다 참고로 파3하고 파5홀은 한타씩 봐주는거 없어요 4번 홀 파파홀입니다 굿샷 저희가 빅토리아 골프클럽에서 라운드를 해보니 딱 나인올만 2인 노키디로 돌면 좋겠더라고요 짧았습니다 느려워 여기는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이 오면 재미없을 것 같고요 골프 입문하는 골리니들이 연습하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인 플레이도 가능해서 부부 연인끼리 하루 전날 부킹에서 딱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되네요 아이언 장난 아니다 오늘 테드님 아이언 라운드 전날 구입한 따끈따끈한 새 아이언이랍니다 오 좋아 나이스 파 아아 눕네요 굿샷 오 그러네요 잘 치네요 드라이버 쯤이야 드라이버는 나도 잘 쳐 오 좋아 오 샷 오 부드럽다 아 좋아 오 나이스 온 아니 항상 제가 뭐 어프로샷통 할 때 그동안 잘 가르쳐줬는데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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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 막 즐기고 오 옳지 아유 아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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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멀다 아니 내리막을 얘기하십시오 더블 아 흐른다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아니 이거 뭐 넣으면 저 이거 너야 더블이잖아 만원짜리야 못 넣으면 굿샷 오 굿샷 아니 저를 이기려고 아이언까지 다 바꾸신 분이십니다 저분이 아이언까지 다 바꾸신 분이십니다 아이언 잘 맞네요 새채 오 굿샷 어허 펑커 가셨네요 아 그 나보다 낫다 저 7번호에서 지금 완전 완전 무너졌습니다 나물나무 아 축하드립니다 굿샷 나이스 오우샷 진짜 딱 가운데로 가네요 와우 완전 스위쳐요 딱 매우 어 와우 굿샷 나 어쩔게 높게 띄우지 나이스 온 그런 걸 좀 내가 좀 배워야 되는데 높게 띄우는 샷 삼각주유제 ㅋㅋㅋㅋㅋ 이제 저기야 ㅋㅋㅋㅋㅋ 버디 펀 버디 펀 그렇죠. 충분히 때려줘야 될 짧네요 나이스 파 네. 버디 펀 오 이쁘게 안 있네 오우 나이스 파 제가 지금 오늘 사실은 주요 라운드를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라인을 바꿨어요. 미라이 MK25입니다. 잠깐 헤드는 MK25고 잘 보여줘 봐 이렇게 미라의 mk25 패드에요. 따끈따끈 하죠. 새채입니다. 샤프트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 핫한 스틸파이버 60g대 샤프트로 이제 피팅을 해서 받아서요. 참 나오죠. 그래서 사실 나온거에요. 근데 너무 잘 된거 같아요 피팅이. 제가 쓰고 있던 제가 엑시스 z1 투어 모델 이었는데 10여년 넘게 썼어요. 옛날에는 뭐 손맛도 좋고 엄청 훌륭한 채입니다. 그거는 수재. 아 사장님이 잘하시는 분인데 아주 그만하라 그러더라구요. 허리도 아프고 이렇다니까 이제는 안된다 안되신다 그래서 바꿨는데 아주 좋네요. 자존심을 버리셔야 되요. 9번 홀 파스리 아일랜드 그린 입니다. 마지막 홀 입니다. 왼쪽입니다. 오우 샤 오우 나이스 온 네 마지막 팟 퍼드 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팟 퍼드. 요즘은 뭐 파스리는 그냥 파 퍼드 이에요. 그냥 나이스 파. 잘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한국에 노캐디 2인플레이가 되는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아 모르겠습니다. 뭐 돈 문제를 떠나서 2인플레이 로캐디도 되고 로캐디로 라운딩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여주죠. 빅토리아 골프클럽. 여주에 있는 빅토리아 골프클럽에 왔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나인홀 2번인데 그린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비싸지도 않고 한 번씩 웃어서 여느님끼리 뭐 친구끼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한 10만원 넘게 잃었습니다. 에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유천 칡냉면 오랜만에 왔다. 그치. 어휴. 10만원 못해요. 만두도 시키고요. 저는 비비미로 시켰습니다. 여기 정말 어렸을 때 많이 왔던 데인데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돈 따신 분이 사시는 거죠? 뭐 진짜 많이 해주세요. 오늘 10만원 따신 분이 냉면 사주세요. 네.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다. 아 역시 골프는 땅 다 필요 없을 돈 따야 돼. 상금이야 상금. 제가 아무래도 국내에 약한 한국 골프장이 약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이 날씨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